부자가 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이유 주식은 오를 때 돈을 벌 수 있다. 따라서 돈을 벌려면 오르는 주식을 사야 한다. 돈을 벌려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잣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적은 돈을 오랫동안 투자하여 큰 돈을 만드는 게임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 두 가지 필수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오르는 주식을 사고 2.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1. 오르는 주식을 산다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따라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 매수한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손실의 조짐이 보일 때 바로 손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도는 곧 손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한 주식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산 주식이 오를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떨어질 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믿음이 있다면 왜 돈을 잃지 않을까? 만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믿음만 있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해서 주식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타기하지 말라는 주식 시장의 격언은 주식이 반드시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주식을 물타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주식이 올라간다는 믿음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중간에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1. 주관적인 직관에 의한 믿음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고 테슬라가 전기 자율주행차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주관적인 나의 직관에 의한 믿음이다. 메타버스의 세계가 올 것이고 로블록스 유니티 메타가 메타버스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직관에 의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것은 주관적인 직관에 의한 믿음이다. 즉 미래 예측에 의한 주식 투자는 주관적인 믿음에 근거한 직관에 의한 투자이다.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은 주식 시장이 항상 상승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 지금까지 주식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가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내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또한 세계가 발전하고 있다면 S&P500, 나스닥 등의 주가 지수는 상승해야 한다. 세계 1등 주식은 지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세계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 1등 주식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다. 2. 장기적으로 투자할 대상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 주식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식을 맹목적으로 믿고 장기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왜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할까? 개별 기업보다 시장이 더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개별 기업보다 더 혁신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을 구성하는 개인은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처음에는 써보면 놀라워 써보게 되지만 그 물건을 계속 쓴다면 개인은 금방 실증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후속작이 더 혁신적이지 않으면 바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다. 산업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자. 산업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인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 자본주의의 모든 제품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변덕에 마주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그아수 폭포를 처음 본 것과 같은 경애심이 드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폰의 후속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금세 익숙해진다. 그래서 후속 아이폰에는 첫 번째 아이폰과 같은 혁신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익숙한 것에 쉽게 지친다. 산업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신제품은 모던이다. 하지만 모던은 더 새로운 제품인 포스트 모던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자본주의는 계속 굴러갈 수 없다.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인여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작품도 포스트 모던 해야만 모던할 수 있다고 리오타르는 말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상품은 낡은 것을 뛰어넘어야만 새로운 상품으로 남을 수 있다. 결국 산업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새로운 상품이 기존의 상품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보여줘야만 하는 강박증의 사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혁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을 외면하면서 기업은 새로운 인여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대부분의 기업은 망하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다. 요약해보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투자할 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주관적인 믿음에 대한 투자는 짧게 소액 투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직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시장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에 투자한다.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연속성은 없다. 연속성이 없으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개미 투자자 대부분은 워렌 버핏의 현명함이 없기 때문이다. 직관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생을 대박 종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수고를 덜려면 시장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더 쉽다. 직관적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의 의견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시장을 올바르게 읽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 닥칠 수도 있고 CEO가 판단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관적 신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객관적 사실보다 더 강하게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락하는 주식을 손절하게 되고 결국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사실 중 무엇을 믿을지는 투자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직관적 믿음은 홀짝 게임이다. 결론은 직관으로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번 오를 주식을 어떻게 맞추나. 그렇다면 직관으로 투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를까.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릴 것이다. 분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려면 모든 주식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없다. 20개의 주식이 있는데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한다면 이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즉 부자가 될 확률은 0이다. 하지만 때로는 직관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란 한 종목을 골라 평생 동안 그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을 사서 팔지 않고 평생 투자했는데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가정해보자. 가끔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평생 투자한 종목으로 망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를 운에 맡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나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수와 세계 1등 주식은 결코 망할 수 없고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이다. 즉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다. 직관은 철저하게 예측하는 투자 행동이다. 따라서 예측 투자는 천재적인 직관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사실에 투자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투자 행동이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중요하다. 결론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